다음은 두 사람을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. 슈퍼주니어의 예성씨가. 아 정말 우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우리 누나 데리고 가줘서 정말 감사드려요.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누나랑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. 그 노래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. 예성이 부릅니다. 너 아니면 안 돼. 왜 갑자기 인기 가요를 만들어. 뭐야 저. 다이어트 팬이야 뭐야. 아 예쁘다.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다 예성아. 다시 한번 두 분 정말 축하드리면서. 인형 누나의 남편분께서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. 너무 미남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 진짜 긴장한 거야. 누구야. 아 어머니. 아 우리 아버님도. 야 이제 니가 가야지. 어? 너 살만 오지 말고. 나는 아우 나는 어 이거 보니까 더 가기 가야 너무 힘들 것 같아. 가기 가야 너무 힘들 것 같아. 아 근데. 아 결혼이. 내년까지 너 약속했잖아. 마흔 내 가기로. 아. 아. 남순 장가 가요. 이래. 안 가요. 장가 안 가 장가 안 가. 나 혼자 살 거야. 장가 안 가 장가 안 가. 나 혼자 살 거야. 하하하하. 동생 놔줘요. 기복이랑 살 거야, 기복이랑. 기복이랑 살 거야, 기복이랑. 기복이랑 살 거 어떡하지? 기복이가? 눈은 어디였지? 저희 갔다 와야겠다. 알겠어요. 형, 삼촌이 기복이랑 산대. 어떡하냐? 삼촌이랑 산대. 큰일 났다.